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블록체인은 여기 블록이고 그 다음에 10분간의 거래내역이 쌓이죠 다음 블록에도 10분간의 거래내역이 쌓이고 이런식으로 블록체인은 되어있다 결국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 말뚝받게 하듯이 얘는 얘를 잡고 얘는 얘를 잡아야죠 이거를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보면 이런식으로 블록이 있는데 1번에 대해서는 2번 블록을 봐야 되고 2번은 3번을 봐야 되고 넥스트가 3번을 봐야 되고요 이 3번 블록에 대해서는 넥스트가 4번을 보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계속 하나씩 블록을 보게 되는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자체에서는 이 해시라는 값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텐데 이 해시라는 값에 의해서 다음 걸 보고 그 이전 블록의 1번 블록은 이전 블록이 000이잖아요 이 해시가 이 해시를 보고 얘를 찾는거에요 그럼 1번 블록에 대한 해시는 1번이라고 하면 2번 블록은 이전 블록인 앞 블록의 해시를 보고 얘를 찾는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앞에 키를 보는데 이 키가 다음 블록이 이전 블록 해시라는 값을 갖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말뚝받기 할 때 처럼 얘가 앞에 있는 애를 알고 얘도 앞에 있는 애를 알고 마치 이게 체인처럼 연결이 쫙 되는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연결 리스트 그러니까 이 앞에 블록에 이 넥스트가 얘를 바라보는거죠 그러면은 2번 블록에 대한 넥스트는 누군가를 또 정해주고 이런식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 이게 블록체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록이라는 것은 이런식으로 존재한다 이게 블록이에요 그 블록에는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번호가 1번이고 난스라고 해가지고 랜덤 값을 만들어 주는데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 해시를 구하기 위한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블록으로 나오니깐요 이 블록에 대해서 다음 블록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블록은 1번에 대한 다음 블록은 2번 블록이고 2번에 대한 다음 블록은 3번 블록이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기 거래내용이 써지잖아요 이 거래내용이 써지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해시가 바로 이 블록의 퀴 값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에요 이 해시에 대해서 있고 얘는 이전 값을 해서는 이제 이 앞에 블록이 이 퀴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 블록은 이번 블록의 해시 값은 이건데 이 해시 값을 가지고 다시 얘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해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 하는 거고 일단 블록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막연하게나마 이 블록이 어떻게 생겼지 이게 모르시는 게 아니라 1번 블록은 2번 블록과 연결되어 있고 3번 블록과 2번 블록이 연결되어 있다 블록 자체는 이렇게 생겼다 이 내용의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시작합니다